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쓴이 본인도 말을 했지만 정말 재수 없는 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일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그냥 부모님 피나 쪽쪽 빨며 살고 있는데 야 너는 처먹고 똥만 싸는 기계냐? 이딴 소리를 하다니. 지금 이게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실제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재 저 재수 없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고 또 백수입니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 쭉 그래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의지도 없어서 알바나 직장 등 경제활동은 안 해봤고요. 또 맨날 이렇게 노는데 아 그리고 그래 나와 있진 않은데 나이가 서른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 결혼을 하니 어쩌니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맨날 놀고 있는데 이런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척 그런 연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즉 친구들한테 숨기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나 백수다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저랑거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거를 숨기고 있는 게 더 없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나 백수니까 돈 없으니까 니들이 사 이렇게 얻어먹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또 뭐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역시 정말 단 한 번도 얘들 질투를 한다거나 배아파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 몇몇 친구들이 되게 답답해하면서 꽁꽁이 나는 내가 봤을 때 욕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생각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도 뭐 깊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그런 것 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일을 안 해도 아니야 나 일한다 이렇게 얘들을 속여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스스로 돈을 안 벌었던 그런 인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보기엔 그게 아닌가 봐요. 하지만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요. 저희 부모님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한 번도.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진짜 친한 친구고 옛날부터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얘 결혼식 축의금으로 제가 5만원밖에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마음 말고는 전혀 거리낼 게 없었다고요? 아니 사실 이 역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 5만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봐요. 제가 돈을 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까? 만나게 되면 얘들 저한테 맨날 지들 회사 상사 요괴 시댁 요괴 푸념하지 그런 거 오만 소리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늘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너는 그런 거 몰라서 좋겠다 얘 이거 아니면 근데 너 걱정은 안 되냐? 맨날 이렇게 놀아도 돼? 어? 이런 식으로 끝난다니까요 대화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피해를 안 주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물론 얘들한테 제가 어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혹시 이걸 안 믿는 걸까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 괜찮을 수가 없는데 왜 볼 때마다 자신감을 가져라 힘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제가 정말 얘들한테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이따면 말해봐요. 저도 고쳐볼게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달라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부모님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친구들한테 잘못을 했거나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답니다. 알겠죠? 그게 궁금한 거라고요. 사실 제가요 말은 이렇게 해도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제가 먼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얘들한테? 돈은 안 벌어도 돈 빌려달라거나 힘든 부탁 아쉬운 소리 안 하거든요. 여하튼 친구랑 주고받은 톡 첨부합니다.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지. 꽁꽁아 잘 지내고 있어? 어 오랜만이네. 나야 잘 지내지. 어 그냥 궁금해서 일은 잘 다니고 있지. 아니 놀아. 근데 일을 이전해야 될 것 같아. 아휴 몸이 너무 편해지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휴 얼마 안 하고 그만뒀구나. 아휴 그렇더라고.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돈 받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휴 그렇잖아.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나 어쩌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혼자 살 수도 있어. 뭐 독립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거지. 그전에는 그래도 일을 뭐 구하긴 구해야겠지. 생활비까지 매달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양아치인가? 아 진짜? 그래도 필요하면 어떻게 해? 부탁해야지. 뭐 일 못 구하면 주겠지 뭐. 아 근데 미안해서 그런 거지 나도. 뭐 일을 해야 해야 하긴 하겠지. 그래 일은 계속 구해봐야지. 응응 다음 주부터 구할 거야. 지금은 좀 놀고. 일은 하기로 한 거야? 아직 지원도 안 했는데 뭐. 찾아본다고 다음 주부터. 아 다음 주부터 일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일을 구해보겠다는 거구나. 댓글 1번.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 받아야겠냐? 야 니가 먼저 선빵을 제대로 쳤네. 아니 뭐야. 남들은 이래서 돈 버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는 줄 아는 거야 지금? 그래 그래 그래. 2번. 뭐야 이거. 처음엔 자기 부모님이 건물주라도 되는 건가 했는데 제일 친한 친구 축의금 5만 원 한 걸 보면 그것도 아니고. 또 니 집안 형편 친한 친구들이면 뻔히 다 할 거 아니여. 기생충처럼 부모 등골이랑 오지게 빼쳐먹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추구도 안 하고 일을 구해도 금방 관두고 이런 걸 쭉 봤으니까. 야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덜덜덜덜.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돈을 받아야겠냐고? 야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넌 썩은 거야. 저 친구들은 뭐 꿀 밟으면서 회사 다니는 줄 아는 거야? 푼돈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아무리 치사하고 더러워도 그거 꾹 참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아니 나 정말 궁금하네. 쓴이 너 밥 차먹는 거랑 변기에 똥 싸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3번.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라는 부분을 보니까 평소 니 생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바로 보인다. 덜덜덜. 그렇죠. 이런 말은 지가 그래도 벌어가지고 모은 거 그걸로 먹고 놀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인데 부모 피 빠는 게 자랑인가 싶어요. 덜덜덜덜. 4번. 뭐 카톡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말 끝마다 계속 크크크 붙이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도 쓰니 너도 니 스스로가 한심하니까 방어적으로 답을 하는 게 다 보여요. 엄마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양아치인가? 이러더니 바로 뭐 죽였지 뭐. 이러는 것도 그렇고. 구하는 중이냐? 라는 질문에 아직 지원도 안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 진심? 야 너. 이거 뭐라고 하지? 정말 잠시도 대화를 하기 싫은 그런 인간부류야. 모든 말이 다 그래. 이어가지를 못하고 방어적으로만 해대는데 너 같은 거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말투 자체가 거지 같다고. 5번. 어? 부모님 왜 니가 피해주는 게 없다고? 정말 그럴까? 어? 그럴 거 같냐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주제에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등등 다 이용해 먹는데. 이러도 니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냐? 어? 이 양아치야. 6번. 너네 부모님이 부자면 친구들이 너 노는 거 부러워했겠지. 걱정을 하겠냐고. 특히 제일 친한 친구 결혼 축의금 5만원. 이게 그 증거다 이년아.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면 저런 이야기를 다 해줄까? 어휴. 7번. 그냥 죽으면 안 되나? 어? 댓글. 쓴이가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그렇구나. 귀찮지만 굳이 활동은 해야겠네요. 일을 하긴 해야 하는 거구나. 아우. 싫다 진짜. 댓글. 와 진짜 처먹고 싸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 분명 니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요? 이러고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친구들이랑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근처고 저를 포함해 총 4명입니다. 여고 동창들이죠. 근데 친구 하나가 너무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엄마를 닮아 잠기가 되게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잘 때 이상한 말을 계속 속삭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니고요. 영화에서 보던 그 뭐야? 라틴어? 아랍어? 그런 이상한 단어들과 말들을 작게 속삭이는데 문제는 이거 하나만 해도 무서울 판국에 속도가 무슨 아웃사이드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엄청 작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예전에 영화 검은사제들 보면 박소담 씨가 악마한테 빙이 돼가지고 내는 소리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얘가 며칠 전부터 아예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이 층 침대가 두 갠데 이 친구는 제 위에서 자거든요. 얼마 전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어요. 참고로 저는 안대를 쓰고 귀마개도 착용합니다. 제 친구가 제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에 대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무 무서워 표현도 못하고 친구한테 몇 번이나 너 그랬다 말해봤지만 기억도 못해요. 대체 이거 뭘까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녹음기를 켜놓고 자면 그 친구 아무 말도 안해요. 댓글 1번 이게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하면 뺨을 진짜 턱이 확 돌아가 버릴 정도로 후려치세요. 왜 때리냐 이러면 야 너 방금 귀신 씨였어.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이 년아. 이렇게 짓거리면 됩니다. 댓글 이게 맞죠. 무서우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또 그러면 내 친구 몸에서 나가라 이 귀신아. 이러면서 우주개 패버리세요. 저런 건 처음 맞아도 싸요. 2번 처음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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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점점 이상하다. 저기 왔으니 미안한데 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요 너 너 3번 조현병 초기 증상이 내 귀에다 누군가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게 들리는 겁니다. 4번 내가 보기에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어 아무리 봐도 쓴이는 조현병 초기 같아요.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들리고 그러다 저 친구가 친구가 나를 위협해가지고 이런 망상에 빠져서 칼부림 나는 겁니다. 5번 아니 녹음은 친구 모르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가 안 그런다고? 이거 이상한데? 어? 6번 역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구만. 덜덜덜덜 무섭다. 7번 야 이거 이거 어쩌면 아예 룸매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8번 사우나 같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곳에 혼자 가서 자요. 근데도 눈매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병원 가라. 아저씨가 걱정돼가지고 하는 말이요? 이래가지고 3년 뒤에 후기가 올라옵니다. 댓글로 여러분 저 쓴이에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제 걱정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23살이 됐고 후기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고 실은 지금도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소리가 제가 낸 거였어요. 당연히 같이 있던 친구들도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말해버리면 제가 충격을 받고 진짜 돌아버릴까 미쳐버릴까 싶어서 일단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저희 부모님한테 알려가지고 치료받은 겁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헐 진짜 다행이다. 무섭네요. 사실 첫 번째 때문에 두 번째는 보이지도 않아요. 첫 번째 이거는 진짜 완전히 맛이 갔죠. 지금까지 핫설 채널 해오면서 정말 수도 없는 우리 보통 인간의 그런 상상과 상식을 아득기초월한 그런 기생충들 정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중 최고봉인 것 같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대박이야. 부모님이 누군지 참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